일본 한일 간의 격차가 엄청난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럼 앞으로 잘 되겠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가 어떻게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민주노총 산하의 협력업체 노조가 옥포 대우조선 여러분들 조선소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냥 전국 금숭노조 거제 통영 고성 하청지의 조화분들이 대우조선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에 들어가 정금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또 이분들도 나름대로 딱 한 게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우조선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대우조선이 그냥 보통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파업이 되니까 이분들 파업 때문에 10만 명 정도가 아마 지금 스탑 돼 가지고 시민들이 3.5키로 인간띠를 이룰수면 엄청나게 인간띠를 이룬 거죠. 10만 명의 목숨이 달린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 동료의 삶을 파괴하는 파업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이 대우조선이라는 여러분들 회사에 공적 자금이 최소 7억 이상 정도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겁니다. 세금으로. 세금으로 매개 살리는 회사가 여러분들 대우조선인 겁니다.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여러분들 자료지 않습니까? 산업연액이 2조 6천억 수출연액이 1조 6천억 납세자 세금으로 때려 집어넣은 겁니다. 총 4조 2천억을 넣었고 2015년에 2016년에 또 2조 8천억을 넣었고 이것만 여러분 합치면 얼마입니까? 6조 7조네 7조. 그다음에 2017년 3월에 또 2조 9천억을 집어넣네요. 그냥 10조 원 정도 집어넣은 회사네요. 그냥 회사를 문 닫아버리는 게 훨씬 나을 뻔했네요. 국민 세금으로 다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도 또 이렇게 데모를 해가지고 생 야단인 거죠. 이렇게 해서 잘 되겠습니까? 잘 되겠냐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가 예산을 물 쓰듯이 하고 돈을 이렇게 낭비해가지고 어제 이런 빚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한 5천조, 6천조 정도 됐죠. 가계 부채, 기업 부채 합쳐가지고 이런 4,500조였고 그다음에 정부 부채,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쳐가지고 그게 얼마였습니까? 1,500조였습니까? 2,500조, 2,500조 정도 됐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합치면 6천조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가지고 2020년에 비해가지고 2021년도에 연금 충당 부채, 군인연금과 여러분들 공무원연금의 적자본으로 얼마 늘었습니까? 100조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마다 100조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여기 한고현님이 뉘이지다는 북한 말이라네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오네요. 뉘이지다. 사람이 분명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행동할 때 우리가 뉘이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잘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봉급 생활을 짧게 하고 대부분은 자기 힘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사업가는 본격적인 사업가는 아니지만 얼마나 사는 게 터프한가를 잘 아는 거죠. 돈이 하늘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돈을 좀 많이 번 한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돈은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보는데 피죠. 피와 같은 거죠. 아껴 써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아낄 때 아껴 써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더 잘 살려면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잘 살려면 더 현명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뭡니까? 세금 한 7조에서 10조 정도 투입한 회사에 하층 지혜가 뭡니까? 회사를 무단으로 뭐죠? 점령을 해가지고 이래가 되겠냐고요. 공건역은 어디가 있습니까? 공건역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죠. 쌓아놓은 것도 많고 나중에 어려워져봐야 정신들을 차리지 어려워지기 전에 정신 차리자는 이야기 아닙니까?